자영업 초반에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장사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으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가게에 있는 13시간 내내 일을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바쁘나 바쁘지 않으나 내가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외출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히 쉴 수도 없는 가게 안의 시간들이요. 처음엔 계속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출근해서 가게에 와 있는 동안은 장사에 관련된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점점 지쳐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이러다가 그냥 가게에 나오는 것조차 싫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가게에 있는 시간이 힘들지 않도록 손님 없는 시간이 초라하지 않도록 나를 낭비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뭔가를 찾아야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자영업자의 취미생활 우연히 가게 주변에서 바리스타 학원을 발견했어요. 저는 뭐라도 씨인 듯 그 학원에 들어가 등록을 하게 돼요. 사실 커피를 마실 줄 몰랐거든요. 뭔 맛으로 먹는지 몰랐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어쩌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설탕물 만들어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재밌겠다 생각했었는지 지금도 모를 노릇이에요.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취미생활이라기보단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커피를 좋아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일주일에 한 번 손님이 없는 한가한 오후 시간에 직원에게 가게를 잠깐 맡기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두 로스팅, 브루잉, 바리스타 과정을 몇 달에 걸쳐 수료했어요. 커피를 뒤집다 마시면서 말이죠. 어이없는 계기로 시작한 취미생활이었는데 커피가 이제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오후에 한 시간씩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것도 직원이 가게를 봐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1인 자영업자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콧바람의 시간도 불가능해졌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가게에서 여유가 있을 땐 책을 읽어보려 노력했어요. 근데 책이 조금만 재미없어도 전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읽지 않았던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저의 관심을 확 집중시키더라고요. 소설의 매력을 처음 알게 된 시기예요. 급기야 저는 매장에 작은 책장을 하나 들여놓게 돼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다 보니 매번 비슷한 종류의 책들만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과 책 교환을 하기로 한 거예요. 가게 손님들 중에서 한 1% 정도의 손님들만 관심을 보이시긴 했지만 책을 나누기엔 충분했어요. 손님이 제 책장의 책들 중에 한 권을 가져가시고 제게 한 권을 주시는 식으로 했어요. 저는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다 읽고 다시 책꼬지에 올려놨어요. 새로이 읽어주실 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손님이 놓고 가신 베르나르 책 한 권을 읽고 그 이후에 저는 베르나르의 거의 모든 책을 다 읽게 됐으니까요. 자신의 책꼬지에만 머물게 되면 읽는 책도 생각도 계속 비슷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책꼬지에서 무작위로 꺼내본 책이 저를 즐겁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설레였어요. 재밌는 책이 있으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책장 위에 올려뒀어요. 책에 관심 있으신 손님들이 보시고서 책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제 자신에게도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했거든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좀 강박적으로 싫어하는 편이에요.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흘려보내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느껴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될 텐데 참 쉽지가 않고요. 가게에서의 시간도 항상 제게 의미 있기를 바라는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제게 잘 맞는 취미생활을 찾았으니 망정이지 그러지 못했다면 저는 또 얼마나 제 자신을 괴롭혔을까요? 자그마한 취미생활이 자영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고 가게에 책장을 두는 별거 아닌 변화가 저의 선입견을 부셨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줬어요. 저는 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커피란 것을 안 마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근무 태만이라 생각했고 의욕 없는 행동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했더라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로봇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가게를 마시고 가게를 받고 싶습니다. 가게 photos 마 rails 가게도 libr publishing have a built-in り Wer ll